안녕하세요. 틴타임즈 월드뉴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은퇴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근황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자 오바마 takes a break 이렇게 했네요. 자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건데 옆에 계신 이 할아버지 분은 누구실까요? 이렇게 뭔가 수상 스포츠를, 워터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사진이 들어있는데 어떤 스토리인지 자세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Wearing casual beach clothes and a backward-facing baseball cap, former U.S. President Barack Obama had a time of this life in the British Virgin Islands as photos of him and billionaire Richard Branson trying new water sports when viral on social media. It's a long sentence, right? 자 지금 이 카마 앞에가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외향을 이렇게 모습을 갖고 있는지 보수하고 있는데 아주 캐주얼하고 일상복인, 그쵸? 수트를 입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해변가의 옷차림 그리고 베이스볼 캡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렇게 그 캣북 이렇게 뒷방향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굉장히 좀 정말 캐주얼한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한 옷을 입은 채로 전 대통령, 전 미국 대통령의 버락 오바마는 아주 the time of my life, the time of 누구의 그 라이프 하면 아주 그냥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위치는 영국역 Virgin Islands가 되겠습니다. 브리티시 Virgin Islands에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에 남자가 누구인지가 나왔죠. 자, 억만전자인 리차드 브랜슨이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리차드 브랜슨과 또 힘, 이 보락 오바마의 그런 이제 사진, 그쵸? 이 사진이 어떻게 됐냐면은 어떤 사진이냐면 이 두 사람이 뭐하고 있는지가 뒤에 나왔죠. Try new water sports. 새로운 워터 수상 스포츠를 즐기고 이렇게 하는 이 두 사람의 사진이 아주 소셜미디아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인기를 막 끌고 있는 이러한 것이 이제 나와, 이게 바로 이제 앞에 나온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브랜슨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올린 거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비록 하와이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런데도 이 하와이, 하와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상 스포츠를 즐기기 아주 최적화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셀핑을 하는 기회도 없었고요. 또 수상 스포츠를 즐긴다거나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지 못한 그렇게 딱 그걸 많이 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The business tycoon, 사업계의 거물이 되겠습니다. 리처리 브랜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He is the founder of the virgin group and owner of Necker Island where Obama and his wife Michelle stayed during their quick vacation. 자, 이 비즈니스 tycoon 리처리 브랜슨 씨는요. 버진 그룹의 그 그룹의 창립자이고요. 그리고 Necker 섬을 소유하고 있으신데요. 바로 이 Necker Island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미셸, 전 영부인이 되겠죠. 그들의 아주 잠깐 휴가를 즐기는 그 곳을 소유하신 회장님이십니다. 브랜슨 gave foil board a whirl while 오바마 ventured in kite surfing for two days solid, picking up the basics and flying a kite as if going back to being a child again, 브랜슨 said. 자, 이런 모든 이 인포메이션이 이제는 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니고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소식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브랜슨 개인의 그런 어떤 SNS 활동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과 이제 브랜슨이 아까 계속해서 New Water Sports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하는 거 이 foil board라는 표현도 나왔고 이제 kai surfing이라는 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구글 검색 같은 거 해서 이미지를 보시면요. 알 수가 있을 텐데 보드, 우리가 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죠. 이제 보드를 타고 다니는데 약간의 그 동력이 달려가지고 살짝 그 위에서 떠가지고 위에 좀 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safer, I think. 좀 더 뭔가 이렇게 좀 더 그 electronic 이런 기술을 도움받아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하는 우리말을 옮겨도 굳이 뭐 다른 말로 하기보다는 포일보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이제 두 사람이 타는데 그거를 할 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다 하나 더 붙인 게 뭐냐면 바로 kite surfing이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kite는 다 아시죠? kite는 바로 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을 날릴 때. 그래서 surfing을 하면서, foil board을 타고 surfing을 하면서 연을 이렇게 날려서 하는, 이러한 지금 하는 행동을 이제 브랜슨 씨가 묘사를 한 것이죠. 자, 이틀 동안 그렇죠? 아주 그 뭐랄까요? 그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좀 익히고, 그렇죠? 그리고 연을 날리고 그런 상황에서 마치 오바마 대통령이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죠?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아주 그 이틀 내내 이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지냈다는 것이죠. So, the two, the two라는 건 이제 브랜슨과 오바마를 얘기를 하겠죠. had a friendly challenge to see who could go a farther distance in the water. 그래서 아주 그냥 정말 진짜 싸우는 건 아니고 도전은 아니고 아주 친구 간의 선의의 경쟁을 막 했다는 거죠. 물에서 누가 더 멀리 가나? far의 비극급이 나네요. 자, 이게 다 quotation marks가 된 거는 인용이 된 표현이 되겠죠. 브랜슨 씨는 아주아주 흡족했다는 거예요. for traversing 50 meters on the foil board. foil board을 타고 50 미터를 휭다내었는데요. only to look over. 그렇게 막 했는데, 그래봤자 look over를 돌아봤더니 오바마 대통령은 브랜슨의 아마도 소셜 미디어에 나와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딴 것이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러한 걸 즐기고 있고 보내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한 것이니까요. On Obama's next visit, Branson said they planned to do the long kite over to Ani-gata together. 지역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에 또 온다면 아마 그 Ani-gata까지, Ani-gata까지 아주 한번 길게 한번 또 가보겠다라고 그걸 한번 시도해보겠다. 그런 걸 계획해보겠다라는 얘기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자, 미국은 정말 좀 어려워가지로 시끌시끌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전 대통령이 된 브랍 오바마는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계시네요. 자, 관련된 표현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문제가 있습니다. Photos of Barack Obama and Richard Branson trying new water sports. 자, 우리 아까 as 뒤에 나온 어떤 문장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도 이런 표현을 배웠는데요. 아주 인터넷에 확 퍼지다, 아주 인기를 끄면서 확산이 되다라는 것을 go viral 이런 표현을 쓰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보통은 이루어지는 일이죠. 자,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뭐 뭐 할 기회가 없었어 라고 할 때 이렇게 to 부정사를 붙여서 쓰게 되죠. chance to do something, right? to surf, to enjoy water sports, or do many things he loved.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자, number 3. Obama and Branson had a friendly challenge to see who could go a farther. 좀 더 먼, 이제 far에다가 THR이 붙었죠. 더 먼 거리를 누가, 물에서 누가 더 멀리까지 가느냐는 경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distance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number 4. Wearing something beach cap, a clothes, and a backward facing baseball cap이라고 했네요. 자, 뭘 입고 있었다 그랬죠? 아주 이 수트와 어떤 공식적인 석상에서 옷이 아니라 일상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sual beach clothes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So, wearing casual beach clothes, and a backward facing baseball cap. Obama had the time of his life in the British Virgin Islands.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의 부분을 갖다가 쪼개서 이렇게 단어를 이용해 봤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everyone.